안녕하세요. 스트로베스트코리아의 고낙봉입니다. 네, 오늘은 미얀마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 카렌족이라고 알려진 소수민족이 미얀마 정규군에 국경수비대 초소가 있죠. 국경수비대 초소를 점령을 해가지고 크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는 대로 이게 강 건너서 불이 막 난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국경지대 초소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기가 태국마을이에요. 이 강이 살라윈강이라 그래가지고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 5시간 정도 차를 타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거리상으로는 한 279km 직선거리로는 한 200km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 다음에 여기 미얀마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정서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있고 지금 이 아까 보신 영상이 촬영된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야산쯤이라든지 이 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상에서 요 앞에 동그랗게 나와있는 이 마을 풍경이 보였죠. 그리고 여기가 살라민강이고 이 살라민강을 건너서 초소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낮은 지역이고 이게 불이 낮던 지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높은 초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길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와 이제 육로로 통하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육로로 통하는 길은 없고 보니까는 미얀마 정규군들은 이 강을 통해가지고 이 밑에 보면은 또 초소가 있어요. 이렇게 초소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강을 통해서 배로 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제 아주 큰 마을이 나오니까 이제 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로 이동을 하고 육로는 이제 거의 정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찍어가지고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지역이다 해가지고 모든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온 거는 여기 강 건너편 태국 사람들이 촬영해가지고 나온 영상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탄 한 발이 태국 쪽에 넘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리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총소리하고 이거 뭐 박격포 뭐 수류탄 이런 거 터지는 소리 때문에 전부 다 이 국경에서 나와가지고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대피소에 대피를 했고 한 이틀 동안은 이 마을 입구에다가 아무나 못 들어가게 통제를 며칠 동안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이에요. 태국 쪽 마을은 전부 다 보시다시피 육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육로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육로가 없는 데는 마을이 생기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 맞은편에 있는 이 초소가 이렇게 이번에 점령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소를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은 KNU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KNU가 뭐냐 이러면은 카렌 민족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은 카렌 내셔널 유니온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주로 일본식 번역을 따가지고 카렌 민족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체는 그러니까 군대 조직은 아니고 그 군대 상위 조직인 카렌의 정치 집단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 KNU가 이 카렌 민족 미얀마에 있는 카렌 민족을 대표하는 정치 집단 기구다. 그래서 KNU가 최고 상위 개념의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간단하게 이게 KNU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1947년에 창설이 됐는데 이게 미얀마가 독립을 한 것보다 더 빠르죠. 미얀마는 48년에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1년 먼저 세워졌다고 보면 되고 공식 언어는 이제 카렌어, 버마어 그리고 일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불교가 조금 더 많지만은 기독교도 굉장히 많은 거의 뭐 반반에서 이제 불교가 좀 많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고 인구는 약 360만 명 그러니까 미얀마에 있는 그 내부에 이제 36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미얀마 총 인구의 7%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처음에 이 KNU는 분리 독립을 주장을 했다가 이제 95년 이후부터는 분리 독립 운동을 중단을 하고 그때부터는 연방주의 그러니까는 미얀마 연방의 일원으로서 연방국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연방국가가 되겠다 이런 연방주의를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있는데 슬로건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이죠. 아무튼 이거를 슬로건으로 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KNU 산하에 있는 군부 조직이 있어요. 군사 조직이 있어요. 군사 조직은 KNLA라고 부릅니다. KNAL이라고 부르는데 카렌 내셔널 리볼레이션 아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카렌 민족 자유군 정도 되는 그런 자유군이고 보시면은 군대 마크는 이런데 이거 보시면은 대체로 우길기 같은 디자인이 있는데 이 우길기 같은 디자인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티벳 쪽에 가시면은 이런 문양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티벳 불교 쪽에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KNAL에 전신이 되는 KNDO는 1947년도에 상설이 됐으니까 KNU와 똑같이 군대 조직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49년에 이 KNLA로 바꾸면서 미얀마 군과 전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 한 1만 5천명 규모 정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보유 규모는 얘네들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적을 때는 5천명 이하로 내려갈 때가 있고 요즘처럼 많을 때는 한 1만 5천명까지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개의 여단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그런 여단이 7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 DKBA와 연합 중이고 이 DKBA는 이제 Democratic Current Buddhist Army라 그래가지고 민주, 카렌, 불교군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DKBA가 어디서 새로 나타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1992년도에 분리가 됐어요. 이 KNAL에서 분리가 됐는데 우투자나라는 이게 아마 제가 영어에서 번역을 해서 그렇고 원래 미얀마 발음은 조금 다를 거예요. 아무튼 이 우투자나라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스님, 승려인데 이 사람이 파고다 걸린 문제로 인해가지고 KNU랑 마찰이 있게 돼요. KNU에서는 이런 그대 파고다를 이렇게 만들면 미얀마 군의 공중폭격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건 만들지 말자. 만들면 안 된다. 이랬는데 이 우투자나라는 사람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불교 신자 군인들만 따로 떼내가지고 DKBA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제 완전히 KNU하고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긋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2008년에 이제 KNU의 부사령관급 되는 사람이 아까 보셨던 국경마을 큰 데가 있거든요. 거기 메소시라는 지역에 도피를 해가지고 숨어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2008년에. 그때 괴한들이 이 부사령관이 있는 데를 침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사살을 하고 돌아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에 있어가지고 이게 미얀마 군한테 모든 정보를 이 DKBA가 제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게 그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카렌이지만은 굉장히 반목이 심하게 됐죠. 그때 2010년 이제 선거가 있었거든요. 미얀마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이후에 타마타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얀마 정규군을 타마타우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타마타우하고 전투를 했었는데 독자적인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돼가지고 이 DKBA는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이 DKBA가 완전히 와해가 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카렌족 난민들이 태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2010년도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가장 대규모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DKBA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병사들 중 일부는 KNAL에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DKBA에서 제5여단이라고 있었어요. 이 제5여단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5여단은 여단체로 KNAL에 5여단으로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가서 KNAL 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동맹군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카렌족들이 사는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지역이 있죠. 이 빨간색 지역이 카인주라고 그러는데 이 카인이라는 말은 미얀마 사람들이 카렌을 부르는 말이 카인입니다. 카인주 이래가지고 카인주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카렌주라고 쓰기도 하고 카인주라고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이 빨간색 그림만 보면은 이게 땅이 별로 커 보이진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길쭉한 게 치토스 같은 이런 느낌의 땅 모양인데 이 땅의 크기가 남한의 딱 3분의 1 정도 된다. 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360만 명 정도의 카렌족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렌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 카렌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카렌족은 이제 미얀마 태국 그리고 미국이나 호수에 엄청나게 많이 망명을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토탈 모든 카렌족을 다 합치면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 이러니까 소수민족 치고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인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언어 같은 경우 카렌어를 사용하는데 그 카렌어는 시노티베탄 어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산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주로 산이 있으면은 이 산능선 산 꼭대기 있죠. 이렇게 가도 내리막이고 이렇게 가도 내리막이. 이 산능선에 주로 마을이나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산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는 미얀마에 360만이니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태국에 약 한 100만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21만 호주에 1만 명 정도 거주하고 나머지는 여러 나라에 걸쳐가지고 1만 명 이하 단위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네 문화와 영토도 있고 언어도 있지만은 국토가 조금 애매하다. 이게 70년 동안 미얀마 정규군과 싸워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미얀마군이 마음만 먹으면은 폭격을 해제끼니까는 결코 안심하고 이렇게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동남아시아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카렌족의 구성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민족 구성은 이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류학자의 말을 제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카렌족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일부 다양한 분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렌이라는 어떤 그런 민족도 일부 인류학자에서는 따로 카렌족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언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카렌의 하위 부족으로 넣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카렌의 하부에서는 빠동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카렌이 한국 사람 정도가 되고 카렌이는 경상도 사람 정도가 되고 빠동은 부산 사람 정도가 된다. 이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경남 사람, 충전 사람, 경기도 사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렇고 부산 사람, 상수 사람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카렌족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은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동이라고 특별히 이 사람들을 언급한 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수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목에 링을 끼워가지고 널린 여러분들 오른쪽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런 복장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빠동족이라고 하는데 카렌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이 긴 사람도 있지만 목이 길게 안 하고 귀를 크게 뚫는다든지 다른 장신구로 자기네 하부 부족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아무튼 카렌족의 전통 복장을 제일 왼쪽에 보시는 듯한 이런 느낌이다.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있죠. 장신구를 많이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런 거 빼면은 기본적인 이런 어떤 의복이라든지 언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 통한다고 대충 다 통한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저는 이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카렌족들의 분포를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길축하게 있잖아요. 이 카렌주도 미얀마에서 길축하게 있는데 이게 태국의 국경 미얀마 국경에 가운데 걸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도 백만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보산지역에만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산맥으로 쭉 연결된 이 지역이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틀었기 때문에 나중에 현대국가가 생기고 국경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자기네 이 땅이 그냥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사실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이 카렌족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제가 촬영한 모든 사진은 태국 국경 안에 있는 태국인 카렌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마을의 분위기는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 근처 산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게 드론이 아니면 힘들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기 집들이 있죠. 이런 분위기로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을 내부 풍경은 이렇다. 태국 내의 카렌족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값싼 이런 공업용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여서 양철 지붕이라든지 뭐 일종의 슬레트 그 슬레트 지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카렌족의 전통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내려온 소수민족들은 주로 주거하는 공간이 땅에 붙어있고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원래 붙어있던 소수민족들은 주로 1층을 비워놓고 2층에 주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옛날에는 1층에 주로 가축이나 이런 거 닭이나 돼지 이런 거를 풀어놓고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 텃밭 같은데 채소 같은 것도 키우고 여기 애들 놀이터도 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소율거리를 하면서 태국에 태국에 있는 카렌족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의복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여성 의복 기혼과 기혼과 미혼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하얀색 의복을 입은 사람이 미혼입니다. 미혼 여성은 전통적으로는 흰색 원피스 스타일의 옷을 입게 되어 있고 결혼을 하면 컬러가 들어간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또 투피스에요. 치마와 상의가 따로 되어 있는 투피스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누가 결혼을 했고 누가 결혼을 안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왼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인데 원피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나름 이 동네에서 패션 리더라가지고 나는 흰색으로 만족할 수 없다. 최소 핑크까지는 가장 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카린종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장이 지정한 요일에 전통의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국 시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전통의상이 입는 날이 되면 전통의상 전통의상 교복이죠. 전통의상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데 요날은 카렌종 마을에서 있는 전통의상을 입는 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카렌종 전통의상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은 같죠. 앞에 이렇게 V넥으로 파지는 건데 특징적인 거는 뒤에도 똑같이 뒤에도 V로 이렇게 딱 파진다. 그래서 앞뒤로 V로 이렇게 파지는 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징적인 이 새로 줄무늬 새로 줄무늬 패턴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렌족 특유의 디자인이다. 전통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렌족이 코끼리를 잘 다룬다고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코끼리를 요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스토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NGO와 연관이 돼가지고 코끼리를 야생에 풀어놓고 이런 키우는 요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인데 아무튼 일반적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하의나 뭐 이런 거는 청바지나 이런 걸 주로 입고 상의 정도는 전통 옷이라든지 티셔츠를 요즘은 많이 입고 다닌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웃이라 그러죠. 코끼리를 이제 부리는 사람들 코끼리를 데리고 다니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은 마웃이라는데 보시면은 다 현대적인 복장인데 티셔츠 위에 받쳐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칸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요리를 한다든지 이게 겨울에는 이게 고도가 높은데 살기 때문에 나름 쌀쌀하고 춥거든요. 그래서 난방도 같이 할 겸 요렇게 이제 집 안에서 요리나 이런 불을 피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는 흙을 넣고 거기에서 이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택이 전부 다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깔아서 바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리한 거는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고 뭐 이래가지고 놀러 왔다고 밥을 해주는데 뭐 먹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란을 먹겠다 이랬더니 계란으로만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보시면은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보신 것들하고 비슷하죠. 실내의 분위기는 대충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이제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치마도 전통적인 패턴의 옷을 입고 있고 상의는 이 아디다스 이 아디다스 줄무늬에 이런 잠바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아무튼 태국인들의 모습이랑은 굉장히 조금 틀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4년에 촬영을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사진은 동일인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2018년 제가 4년 뒤에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4년 전에도 굉장히 연로 하셔가지고 건강하신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보니까는 아주 정정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할머니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했죠. 아무튼 그런데 굉장히 정정하고 저만 보면은 항상 가방을 사라고 여기 카렌조가 항상 옆에 옆으로 매는 가방을 매고 다니거든요. 이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에코백까지 생긴 가방이 있는데 그걸 사라고 항상 쫄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렌조가 마을 유치원 같은 거죠. 유아원이라고 해야 될까 유치원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을 하나 부르다가 이렇게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작은 방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농사라든지 목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부모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는 이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는 유치원에 있는 밥 먹고 이빨 닦을 때 자기 이름 쭉 써놓고 자기 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정말 이렇게 좀 가지런하게 해놔 가지고 제가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와피시 페이스트라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소 국경초소를 그 점령을 한 그 영상을 자기네들이 그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제5연단 그 제5연단이 이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프로파간다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할지 이렇게 작전 내용을 이렇게 짜고 전부 다 이렇게 철조망이나 이런 걸 뚫고 지금 올라가는 실제 장면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제목 보이죠. 이 제목을 치고 유튜브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전투 중이기 때문에 총소리나 대포 소리 폭탄 소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했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미얀마 군들을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타마토우 미얀마 정규군들이죠. 뒤에 이렇게 총두고 쭉 서있는 사람들이 이제 카렌 KNA의 제5연단 브리게이트 5죠. 얘네들이 이제 이 작전을 수용을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작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뭐 미얀마 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기보다는 선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서 사기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실제 전쟁에서 승패를 그러니까는 전쟁 전체 토탈로 봤을 때 승패를 크게 좌지우지하니까는 이런 활동들이 아마 정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끔할 거고 반대쪽에 서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의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약 한 3일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러면은 여기 이제 미얀마 공군이 와가지고 이 카렌족 마을을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군대라든지 이런 애들은 잘 숨어있고 참호를 다 파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을 공중에서 폭격으로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군이 항상 하는 거는 카렌족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면은 카렌족 민간인 마을을 갖다가 폭격을 하고 민간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거를 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실제 군대를 찾아가지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제네바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다 필요 없고 얘네들 미얀마군이 제일 잘하는 게 공포와 무지막지한 잔인함을 사방에 떨쳐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는 그 작전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미얀마군이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잔인 무도하고 피로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그게 얘네들 자랑이고 지금 폭격에 동원된 전투기는 러시아산 고등 훈련기예요. 제트 엔진을 달고 있는 훈련기 우리나라 T-50급 정도 되는 훈련기인데 이 훈련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레식 폭탄을 민간인 마을에 투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비행기가 YAK 그러니까 약 130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이렇게 폭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간인들은 애들이랑 데리고 생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살라윈강 있죠. 살라윈강 주변에 모여가지고 태국으로 건너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보시면 태국 군인인지 이쪽 카렌족 군인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너네 건너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국에서 미얀마 난민이 발생했을 때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웬만하면 오지 마라 안 받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전향을 했죠. 그 다음에 KNAL에 새로 가입한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카렌족들이 아니라 그 밑에 도시에 살고 있는 버마족들이죠. 버마족들인데 쿠데타 독재정권에 시위를 하다가 자기 동료나 이렇게 800명 이상 사망을 하고 이래가지고 얘네들은 평화시위를 그만두고 무력투쟁으로 나선 케이스죠. 그래서 1500명 약 발표상으로는 1500명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버마족들이 KNAL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군사훈련을 받고 무기나 이런걸 지원받아서 군사 쿠데타 정부에 맞서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훈련을 받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전전이라든지 이런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NU에서 굉장히 잘 포스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얀마 정부에서 모든 인터넷을 다 셧다운을 시킨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군 탐마도우라고 하는 얘네들이 약 40만 정도 되고 말씀드렸던 KNAL은 약 1.5만 정도 되는데 싸움이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 보라색 지역이 가운데 보라색 지역이 탐마도우가 점령을 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가 아는 미얀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렌지색 여기 보시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렌족들이죠.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카렌족이고 여기 카인족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저는 지도를 보는데 자세하게 나눠놨죠. 그다음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샨족이에요. 샨족이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카친족이거든요. 카친족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밑에 녹색은 몸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에 친족이라고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밝은 보라색은 이제 라카인족 제가 했던 로잉야 문제가 라카인족에서도 방글라데시 국경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뭔 말하고 싶은 거냐 이러는데 40만의 군대가 있더라도 이 보라색 지역 가운데 있는 이 보라색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산악지역이에요. 굉장히 흠준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진군을 해서 완전히 점령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지금까지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거든요. 조금 각계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마을 정도 점령했다가 다음 해 다시 뺏기고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었지만 한 번도 이 나라 전체를 이 타바도가 점령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지배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이런 많은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하고 동시에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카친족하고도 엄청나게 전투를 했죠. 지금 카친족에서 러시아산 대공 개인 대공화기를 이용을 해서 헬리코터 그러니까는 미얀마군의 헬기를 전투 헬기를 하나 떨궜죠. 그래가지고 크게 폭격 마을폭격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타바도는 전선이 엄청나게 넓다. 그렇지만 이 카친족이라든지 소수민족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 테리토리 나바리에 있는 데서 그것만 딱 방을 한다든지 공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40만 대 1.5만 이래가지고 엄청 커 보이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다. 지금 보이는 이 훌라잉 이게 군대 대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작전 그러니까 이 군대가 약 40만이고 군대 가족이나 뭐 다 하면 전부 다 해가지고 200만 정도 되는데 이 훌라잉이 생각하는 미얀마는 200만의 인구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 군대와 군인 가족들 그 군대와 관련된 사람들만 이익이 가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독재 국가를 만드는 그런 게 목표인 게 모든 버마족 사람들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버마족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패하게 되면 다시 군사독재 국가로 지내게 되면서 일반적인 국민은 엄청난 탄압과 착취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 수치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말이 많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미얀마에서는 수치가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수치가 이겨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본격적인 다민족 연합국가의 형태로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모든 군사정권이라든지 물론 수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과 연합을 해서 연합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말은 계속했지만 그 약속이 70년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소수민족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쿠데타가 터졌을 때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버마족 사람들의 정치 행보를 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소수민족들 뭉쳐서 버마족 국민들 편에 서겠다. 그런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버마 65%를 사지하는 버마족들의 국민들 대다수가 소수민족의 도움을 받았다. 이러면 지금까지만 다르게 연합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태국은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뿌라유 총리 뿌라유 총리의 친구가 블라윙이죠. 블라윙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하면 뭔가 관심 바뀌고 뭔가 생각하기도 싫고 그 동네가 찢고 뽑든 자기네들하고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일반적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다. 그리고 이 뿌라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플라잉을 지지를 했지만 분위기 싹 보니까 정말 쉽지 않겠는 걸 해가지고 지금은 살짝 발을 살짝 뺀 상태 그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뭐냐.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들이 원하는 연방제의 독립된 행정과 이런 정치를 펼칠 수 있게 자기네 민족들을 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미얀마 안에 어떤 독립된 연방제 국가의 형태로 미얀마가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 선출을 받지 않은 쿠데타 정권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에서 이런 무기를 들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자비한 학살을 가행한 쿠데타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제값을 치르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그런 바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